안녕하세요. 역사길잡이 최재원입니다. 오늘은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1979년 11.16 사태로 사망할 때까지 무려 18년 동안 통치했었던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이 18년,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이 18년을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로 이 군정 시기, 1961년부터 63년까지 이 군정이 다스렸던 시기, 그리고 63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그리고 72년 10월 이 유신헌법, 이 유신헌법을 발표하기 전까지 이 3공화국, 그리고 이 유신헌법, 오직 박정희를 위한 이 헌법이 발표되는데 겨울공화국이라고도 하죠. 이 4공화국, 이 겨울공화국 시기 72년 10월부터 79년 11.16 사태로 사망할 때까지 이 4공화국 시기로, 이 3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내용이 워낙 많아서 제가 이 두 편의 강의로 나누어서 이 박정희 정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1969년 3선 개헌을 통과시키기 전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떠한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는지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박정희 정부 1기, 이 군정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정 시기는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63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까지 이 시기를 군정 시기라고 합니다. 5.16 군사 쿠데타와 관련해서 이 사진 너무나 유명하죠. 가운데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람이 박정희 육군 소장 별 두 개 그리고 그 옆에 육군 대위 차지철입니다. 이 차지철은 1979년 12.16 사태 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에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총 맞아 죽는 그 인물입니다. 차지철 이렇게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 정치 군인들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비상개혁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주요시설과 방송국을 장악하고 이 쿠데타에 성공하게 되는데 5월 18일 장면 내각이 총사퇴하게 되면서 이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별표할까요? 이 군정 시기를 알 수 있는 최고의 회의기구, 국가재건 최고회의입니다. 당시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었던 이 군인들은 우리가 군사정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혁명이다 라고 하면서 이 혁명공약을 발표하게 되는데 혁명공약 별표할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우리는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는다. 반공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그리고 자주 경제를 재건하겠다. 이 빈곤과 가난함에서 벗어나서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미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 유대를 공고해 하겠다. 끈끈하게 이렇게 동맹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의 혁명 가업이 완수되게 되면 우리는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신에게 정치를 맡기고 우리는 군인 본인의 업무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당시 서울대 ROTC 교관이었던 육군대위 전두환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설득해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가두 시위를 펼치게 됩니다. 5.16 군사 쿠데타는 정당하다. 이것은 혁명이다. 이러면서 군사 쿠데타가 결정적으로 성공하는데 전두환도 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별표할까요? 당시 최고의 권력기구 중앙정보부입니다. 이 중앙정보부는 국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할 수 있는 기구였습니다. 이 초대 중앙정보부장으로 김종필을 임명하게 되는데 나중에 한일기본조약, 한일협정체결할 때 이 김종필이 일본 외무상을 만나게 되는데 이 김종필은 나중에 삼김시대할 때 그 김종필, JP, 바로 이인자 김종필입니다. 김종필.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어떤 정변의 정당성을 좀 더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기를 좀 받아야겠죠. 그러한 가운데 정치활동정합법,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자유당 시절에 정치주먹, 정치깡패로 유명했었던 이정재 같은 인물을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망신을 주고 처벌해가지고 사형까지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농민들이 상당한 농가 부채, 농민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었는데 이 고리채를 탕감시켜주면서 농민들의 지지를 받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가 고리채 정리 사업이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화폐개혁을 1962년에 실시하게 됩니다. 어떻게? 환을 원으로 바꾸어주겠다. 왜? 이 지하에 음지에 숨어있는 돈들이 많았겠죠. 이렇게 음지에 숨어있는 돈을 지면으로 꺼집어내기 위해서는 이 환을 소용없게 만들고 원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화폐개혁을 단행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면으로 나온 돈이 없었습니다. 왜? 진짜 가난했던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나중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 수교를 맺으면서 그리고 베트남에 파병하게 되면서 이렇게 돈을 땡겨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화폐개혁을 실시했다라는 점. 5차 개헌을 단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별표할까요? 당시 내각 책임제였었죠. 장면 내각에서는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였었고 국회가 두 가지로 되어있는 양원제 국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을 어떻게 바꿔왔다? 1962년에 대통령을 직선제, 직접 뽑겠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4년.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 4년 중임제였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양원제가 아니고 하나로 하자. 이 단원제 국회로 개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여러분 기억나나요?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한 정부는 장면 내각이었죠. 이 장면 내각이 5.16 군사 쿠데타로 무너지게 되고 1962년 이 군정에 의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7년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치를 맡기고 우리는 군인 본연의 업무로 가야 되는데 비밀리에 63년에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63년에 있던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는 군인 신분에서 벗어나야겠죠. 그래서 군복을 벗고 양복으로 갈아입고 박정희가 민주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됩니다. 사실 민정이왕의 약속을 어기게 된 셈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고 당시 야당이었던 윤보선이 민정당, 군정에 반대하는 당이죠.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선거표 차이가 역대 최소표 차이였습니다. 15만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퍼센티지로 치면 1.4%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힘겹게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이제 63년부터 제3공화국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3공화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공화국은 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정희 그리고 72년 10월 유신으로 이제 완전히 박정희를 위한 시대 유신헌법이 발표되기까지 이 시기를 제3공화국 시기라고 합니다. 이 제3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5.16 군사 쿠데타로 경제재건, 경제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였었겠죠. 이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겠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가 시험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다? 일본과 협정,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일협정이라고도 하는데 이 한일협정을 체결해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군대를 파견하는 이 베트남 파병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차관과 군대를 현대화시키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한일협정 체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제 국교를 좀 정상화하자. 왜? 일본과 한국이 광복 이후에 이제 국교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과 일본의 사회가 안 좋으니까 불편한 나라가 있었겠죠.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왜 불편했을까요? 소련, 중국, 북한 이런 공산권 국가에 대항해서 한국, 미국, 일본이 이렇게 삼각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사회가 안 좋으니까 상당히 동북아 정세가 조금 불안하겠죠.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삼각 안보 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국교가 정상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로서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 저실했겠죠. 그리고 일본 또한 6.25 전쟁 이후에 이 과잉 자본, 자본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 자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1962년부터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을 일본에 보내서 일본 외무상 오일화와 비밀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일협정 체결은 1962년부터 완전히 체결되는 1965년까지 이렇게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필과 오일화의 비밀메모가 공개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길래? 무상으로 3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줄게. 그리고 정부 차관 2억 달러. 정부 차원에서 2억 달러 빌려줄게. 주는 건 아니고. 그리고 민간 차관 3억 달러. 민간 차원에서 3억 달러를 빌려줄게.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총 5억 달러를 빌려주고. 3억 달러를 줄게. 배상금이나 사제금이 아니고. 독립축하금. 너희 독립했다면서 축하해. 식민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과도 없이 이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개인 청구권 포기. 위안부 할머니들. 강제징용. 징병 피해자들이 이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자신의 피해를 보상해라. 이러한 개인 청구권을 국가가 과연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독도 문제. 이 독도 문제를 어디로 넘긴다?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긴다. 상당히 반민족적이고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당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학생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언제? 1964년 6월 3일. 박정희 정부가 강조했었던 우리는 민족적 민주주의다. 이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 63항쟁 시험에 잘 나옵니다. 63항쟁. 63시위라고도 하는데 이 63항쟁이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일협정 체결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박정희 정부는 물러나야 된다. 이 정권 퇴진운동까지 전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63항쟁을 박정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로 강하게 진압하게 됩니다. 63항쟁을 진압한 박정희 정부 1965년에 한일협정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면서 이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끌어들입니다. 특히 63항쟁과 관련해서 이 사진 혹시 알고 있나요? 63항쟁 때 참여했었던 고려대 상대회장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놀라셨죠? 그리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베트남전에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1964년부터 73년까지 이렇게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무려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특히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각서가 있는데 주한 미국 대사였었던 이 브라운이 각서를 쓰게 되는데 그 각서가 바로 브라운 각서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한국군을 현대화 시켜줄게 너 옛날 시기잖아 앞으로 현대화 시켜줄게 그리고 신규 차관 돈 새롭게 좀 빌려줄게 이 신규 차관을 제공하겠다 이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베트남전에 파병하게 됩니다. 결국 이 베트남전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차관도 끌어들이고 한국군도 현대화하고 이 베트남 특수를 누리게 되면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베트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라이 따이안 문제 한국인 병사와 현지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이 혼혈은 엄청난 차별과 멸시 속에서 살아갔어야 되는데요. 한국인 병사 아버지는 이제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베트남에는 베트남 엄마와 라이 따이안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적국의 자식이라는 어떤 그 오명과 멸시 속에 계속 살아갔었던 이 라이 따이안 문제 베트남전과 관련됐다라는 거 그리고 고협제 고협제는 잎을 마르게 하는 약을 말합니다. 당시 베트남에는 엄청난 밀림과 숲이 울창하다 보니까 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밀림과 숲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 약을 뿌렸겠죠. 그런데 이 약이 사람 피부에 닿으면서 엄청난 휴유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고협제 피해자들 대량 발생했겠죠. 이러한 고협제 문제도 아 이 베트남 파병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5.16 군사 쿠데타를 시작으로 63년까지 군정을 실시했었던 이 박정희 정부의 활동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를 중심으로 각종 여러 개혁들을 실시해 나갔었죠. 이러한 개혁 내용들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5차기헌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고치고 군복을 벗고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63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었겠죠. 이러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일협정을 체결. 그러한 과정 속에서 63항쟁이 일어났었고 베트남전에 파병하면서 브라운 각서 그리고 라이 따이안 문제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9년 삼성개헌 그리고 72년 유실헌법 발표 그리고 79년 11.6 사태로 사망할 때까지 박정희 정부 2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